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마을 곳곳을 비추는 CCTV에 포착된 영상인데요. 어둡던 주택가도 도로에도 환한 빛이 머물고요. 마을을 둘러싼 설산도 일순간 그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. 밤하늘을 환하게 빛낸 빛의 정체, 바로 유성체입니다. 대기와의 마찰을 통해 뜨거워진 일부 유성체가 폭발하는 현상이라는데요. 일시적으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내면서 이렇게 마을의 밤을 환하게 비춘 겁니다.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는데요. 한밤중에 섬광에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 같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